다시 돌아가세요. 너는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? 그래서 너는 본다. 뭐라고? 너는 보니? 너는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? 그랬더니 나는 상자 안에서 많은 공주를 봐요. 이런 거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? 이게 맨이 볼은 아닌 것 같은데요? 맨이 볼을 쓴 것 같은데. 글자를 보고 읽어. 자민아. 너 되게 안 좋은 버릇이 있어. 글자를 안 보고 소리만 흉내 내고. 나중에 글자를 보여주면 그게 무슨 글자가 무슨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. 자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니? 얘는 그래서 합쳐서 맨이가 된 거고. 얘는 이게 다 합쳐서 뭔데? 볼즈라면 볼즈. 볼즈. 그럼 얘가 뭐겠어? 얘가 볼즈라며 볼즈. 오 됐네. A가 가끔씩 오손이 된대. OK. 그래서 메디 볼즈는 많은 공들이란 뜻이고.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? 무슨... ㅡ. 무엇 뭐 말하는 공. 구우어 뭐 spliny 뭐라 구우길 그래서 맨이 볼즈에 대답 듣고 싶어서 대답을 제가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? 아 백 이렇게 дор 다 그 다음에 너의 누나는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니? 뭐부터 만들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